우리를 토닥토닥 하는 그런 위로의 노래가 됐는데 우리 알리씨 어떻게 보셨어요? 굉장히 남성적인 파워가 강한 팀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화음이 좀 중저음역대가 굉장히 센 팀이구나 포레스텔라랑 조금 다른... 남성의 힘이 좀 있죠 자신들의 컬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전혀 없는 막강팀인 것 같아서 뭐 같은 류의 파페라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경쟁 구도가 저는 앞으로 딱 기대가 되고 우리 포레스텔라 여러분들은 아마 보면서 우리랑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요? 속으로 형 속마음을 물어보면 좀 무서워요 그냥 방송용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, 방송용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아름답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과는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러워하면서 좀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웅장함과 무거운 음역대를 저기는 되게 조화롭게 쓸 수 있는 팀이라서 근데 그 무거움을 고호림 씨가 채워주고 있잖아요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있고 저희가 위에서 막 날뛰니까 우리가 막... 우리 혼자 좀... 그렇구나, 그렇구나 나의 밤이 들리러 온다 저... 됐어요? 저 팀은 그냥 탱크가 내대인 거예요 탱크가 내대해서 그냥 오도저처럼 밀어버리니까 쏙대밭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... 아, 이분들 소개하기가 겁나네 아, 이분들 소개하기가 겁나네